블랙면 먹어볼까 매운거 잘먹는 사람도 힘들대 하지만 난 엽떡 매운맛도 잘먹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화장실에서 울었다 김서운드 기본 양념장은 진짜 부담없이 살짝 매콤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념장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매운 양념장을 한번 이정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네 이상하다 왜 자꾸 침이 막 여기서 폭발하고 있죠 안에서? 몸이 감지했나봐요 이거 먹으면 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걸 감지했나봐요 이렇게 가죠 미친 것 같은데? 잠깐만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런 비주얼입니다 비벼보겠습니다 양념이 부족한가? 미쳤다 진짜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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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욱 휴우 흐흠 쑤흐흫 어우 쓴데요? 왜 쓰지? 흐흠 야 이거는 아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어 야 x요 빨리 먹자 흐흐흫 만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만두 맛있다 진짜 매운데 맛있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막 엽떡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워! 근데 계속 먹게 되는데 얘는 그냥 이건 너무 매운데 쓰다니까요, 지금? 왜 쓰지? 육수를 좀 넣어야 되나? 와, 이거 뭘로 만든 거야? 고춧가루 베트남 70 중국산 30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뭐냐, 하바네로? 익어서 갈아 넣은 엑기스잖아요 음... 어, 근데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 너무 매워 너무 매워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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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입 한입 낙 Baby 한입 한입 참 치트 참 용 단무지... 띠도놔를 먹음 빼빼빼빼 Maar... 진짜 맛있는데 찬물이क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좀 생긴 거 한국의 다리 스트레스 좋았다 오늘은... 하하하하 와... 여러분 절대 이거 드시다가 아이스크림 드시지 마세요 저 지금... 입이 따가워서 죽을 것 같아요 육수를... 비빔냉면에 육수를 부어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발상에 전환을 해서 비빔냉면을 육수에 말아먹겠습니다 천지 아니야? 소바 먹듯이... 슥...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네 여러분들은 송수수 불냉면 드시면 적당히 매운거 좋아하시면 그냥 한 1대1이나 아니면... 일반 양념장 2에다가 요거 1! 요정도가 딱 적당히 드실 수 있는 맛인 것 같고 얘가 많아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써요! 근데 비빔냉면 쓴맛 먹으려고 먹는거 아니잖아요 근데 고춧가루의 쓴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인간은 매운건 둘째치고 맛이... 그렇게... 매운걸 감수하면서 까지 깨서 먹게 만드는 흡입력은 아닙니다 약간 극계체험같은? 물냉 되게 맛있네 물냉 많이 드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